김민석과 열애설 이주빈 누구? 걸그룹 레인보우 원년 멤버 모델 플러스 배우 다방면 끼 점 배우 김민석 27과 모델 겸 배우 이주빈 27에 열애설이 제기돼 이주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언론 매체는 동갑내기 김민석과 이주빈이 지난 7월부터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최근 김민석 이주빈이 일본 후쿠오카로 동반 여행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주빈 소속사 관계자는 김민석과의 열애설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DSP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인 이주빈은 걸그룹 레인보우 원년 멤버로 모델 겸 배우로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이주빈은 보이그룹 블락비의 예스터테이 예스터테이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남다른 미모와 170cm의 큰 키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최근에는 tvn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출연을 확정지었다. 김민석은 지난 2016년 방송된 kbs2tv 대양의 후회에서 아기 병사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고 꽃미남 브로맨스 닥터스피고인 청춘시대의 이번 생은 처음이라 등에 출연하며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